모자 줘 네 더 안 들려 그 바로 그 더버스 여보세요 더버스 안 보여요 더버스 여보세요 어 더버스 안 보여요 더버스 더버스 온 온 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다가서 자리 좀 해 줄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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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언 언 언 언 안 들려 뭐라고 언 뜻이 뭐냐면 빨리빨리 얘기해 주세요 어 위에 그럼 온 더 버스 한 번 보여 온 더 버스 버스 위에 버스에서 이런 뜻이죠 버스 위에 서니까 버스에서 팝 팝 개 오케이 강아지죠 뉴는 뉴는 뭐 중에 뭐 했어요 뉴 어 중에서 어댔어요 텐 열 펜 열 이는 뭐 중에 뭐 했어요 이 어 중에서 에댔어요 오케이 식스 여섯 오케이 좋고 버스 버스는 버스죠 네 햇 모자들 이렇게 s 가 붙어 있으면 여러 개를 표현하는 거예요 네 a 문장에서는 a 가 아니고 어죠 네 뜻 하나의 어 버스 한 번 뭐 해요 하나의 버스 오케이 렉 랩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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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문장 오케이 읽고 뜻을 말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캐리 앤드 캐러블 캐럿 하 무슨 뜻이죠? 케레와 케러분과 즐거운 시간에 보낸다. 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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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V가 없는데 왜 자꾸 V 소리. 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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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애가 뭐였더라? 케레 앤드 케러. 헤브 펀. 오케이 그 다음. 칼. 잇. 컨. 칼. 잇. 컨. 칼. 잇. 콩. 무슨 뜻이죠? 칼을 먹는다, 옥수수를 칼이 잇츠한다, 먹는다, 콘을 칼을 잇츠콘 오케이, 뭐였죠? 칼을 잇츠콘 칼 칼 칼 잇츠콘 칼 잇츠콘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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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rla does a cartwheel, Carla does a cartwheel, Carla does a cartwheel. R이 없는데 왜 cartwheel입니까? cartwheel, cartwheel. H 소리 안나고, cartwheel. 무슨 소리죠? Carla does a cartwheel. 할 수 있다나고, 한다요 그냥. 다음, 뭐였더라? Carla does a cartwheel. 다음, Carlos can play ball. Carlos can play ball. 뭔 소리였죠? Carlos can play ball. Carlos can play ball. OK, 뭐였더라? Carlos can play ball. 할 수 있다가 없어졌네요. Carlos can play ball. Carlos can play ball. Carlos can play ball. OK. OK. Carmen, Carmen, color in her book. OK. Carmen colors. Carmen colors. In her book. OK. OK. 계속해서. Carter and Caleb camp. Carter and Caleb camp. Carter and Caleb camp. What are you what are you gonna say,? Carter and Caleb camp. Carter and Caleb camp. What is your background? Carter and Caleb camp. Carter and Caleb camps. What is your background? 카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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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토 케일 캘리 컷 위드 케일 캘리 컷 위드 케일 캘리 컷 위드 케일 오케이 뭔 소리죠 캘리는 자른다 조심스럽게 그렇죠 오케이 뭐였더라 캘리 컷 캘리 컷 위드 케일 캘리 컷 위드 케일 캘리 컷 위드 케일 캘리 컷 위드 케일 계속해서 캐시 고즈 고즈 피크닉 자 빈주 요거 맞고 캐시 고즈 캐시가 소풍 간다 잠깐만 성모야 그 뒤에 이 공부했어 민주 왜 안한거 같더라 왜 안했어 오케이 뭐였더라 캐시 고 피크닉 응 goes on a picnic 캐시 고소 on a picnic 캐시 고소 on a picnic 오케이 그 다음 What does candy have 그렇지 What does candy have What does candy have 뭔 소리죠 무엇을 캔디는 가지고 있니 캔디가 뭐 갖고 있는지 묻는거죠 뭐라고요 What does candy have What does candy have 오케이 she has a cookie 그렇죠 she has a cookie she has a cookie 뭔 소리죠 그녀는 하나의 쿠키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오케이 오 아주 훌륭하게 잘했어요 박수쳐야되겠다 박수 오케이 오케이 잘했구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할거 알려드렸죠 네 그것도 오늘처럼 이렇게 꼼꼼하게 준비해주세요 네 나중에 봐요 안녕 안녕 widoc 오 do 핀란드에서